아.. 오.. 나오네.. 체크닛 사운드 나온 첨사 소 부산 진고 유명가 소 일주 월장하며 성장 조 캐수 캐수 매수 캐수 캐수 재수 캐수 태수 캐치 신조 명예초 악정구스 안녕하십니까 정상수입니다 아유 우리 정인털 왔어? 어 오늘 과장님 텐션 너무 높으십니다 네 진잡니다 네 직원들이 텐션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텐션을 좀 올렸어 너도 얘기 좀 낫지? 반말하지 마세요 나 과장이야 아 과장님 맞습니다 아이디 뒤에 오피셜 써있습니다 그 집으로 내가 샘플 보냈는데 그거 받았어? 아 과장님 진짜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아니 그거 그냥 샘플 보낸거야 샘플 아 과장 오피셜님 샘플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트니까 정전기 조심해 야아악 텐션 써지 마라 아니 저거는 정전기야 텐션이야 야앗 정전기 건 저 진짜 맞아 죽을빠 했습니다 과장님 저 진짜 지급받았습니다 정인턴 그것보다 우리 그 이벤트 경품 추첨한거 있잖아 그 당첨자 명단 나한테 좀 불러줘봐 네 리온님 파이팅! 원영아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 파이팅! 정상수 대머니께 가라 파이팅! 어? 나 당첨됐나본데? 주작하지 마세요 아 이게 무슨 주작이야 내가 당첨되면은 우리 정인턴 선물 주려고 했지 아 진짜? 아 과장님 전 그것도 모르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 리액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냥 폼을 주시면은 제가 진짜 열심히 아 나는 이 정인턴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좋아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는데 계속 아니 이제 그만큼 이제 성격이 좋아보인다 이거지 빈말 하지 마세요 니 어딘데?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돌까말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반말 안할게요 존댓말 하지 마세요 반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 우리 황대리 왔어 황대리가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지 않았나? sure why? 아니 그 미국지사 거래처에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황대리가 좀 전화 좀 해줘 ok hello this is killing company 뭐라고 할까요? 부품 있잖아 그 미국산 쓰지 말고 한국산으로 쓰라고 해 ok no 아이폰 yes 갤럭시 이거 지금 대화가 되는건가? 그 일을 좀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좀 해 ql 체크 플리즈 대화가 되는거지? and 온도 체크 플리즈 그 온도는 우리말이지 않나? 그 샘플 있잖아 샘플 내일까지 무조건 보내달라고 얘기를 좀 해줘 ok 현아 쿠팡 로켓 플리즈 아니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please please 그냥 다음에 보자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 thank you thank you 아니 어떻게 thank you를 몰라 야 황대리 너도 그냥 일하지마 thank you 아니 그냥 뭐 고맙다 다음에 보자 이것도 뭐 영어를 못해 thank you and see you later 고마워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아아 너나 니가 놓으면 되잖아 다 말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뭐 회사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 네 과장님 아 박성은 어떻게 뭐 해외지사 파견은 좀 할만해? 네 저 프랑스 도착했구요 이제 파리지사로 이거 서류 전달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해야돼 네네 뭐야 소매치기 아니야? 아 아닙니다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파리지사에 이거 서류 잘 전달 서류가 없어졌어 excuse me 네 옛날 말이 아닌거 같은데 네 과장님 아 서류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봉쥬르 아 어깨 또 부딪쳤다 네 과장님 프랑스지사가 셔츠가 없어 excuse me 아 아 아 기술이 이거 대단한거 같은데 네 과장님 네 저 지사 앞에 도착했구요 예 예 잘잘잇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어 어 해! 야 그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돼 야 아 과장님 핸드폰 사수했습니다 예 눈썹이 사라졌어? 해! excuse me 저거는 어떻게 뭐 찾을 수가 있는건가 자 형이들 잘하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아이 부장님 아니 지금 화면이 안나오는데 컴퓨터 좀 다루기 어려우시죠? 아냐아냐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화상채팅을 엄청 많이 했다고 캠격이 어 이거 하드류가 언제쫓고야 저거 오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이거 왜이래 됐지? 아 예 이제 됐습니다 아 쏘리 쏘리 자 그럼 지금 회의해보자고 아 예 부장님 그 이번에 시안이 이렇게 두개가 나왔거든요 요거 쉽게 안보여 시안 그거 두개 맞지? 페이스 페이스 에이 자연 뭐야 이건 또 이거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이거? 부장님 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춥습니다 아 정인턴 땡큐 반말하지 마세요 뭔 반말 야 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홀즈 황 대리도 가만있어 그냥 땡큐 잠깐만 이거 박상우 어디갔어 뭐지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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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핸드폰이랑 옷은 또 어떻게 뺏긴거야 저거? 아 뭐야 이거 아이 아 내가 답답해 물 너무 흘리셨는데 에헤이 나 참 어 아 나 참 어 어 어 어 어 아 꼴 보기 싫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